아, 맞다. 자외선 차단대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 나오면 자외선이 하늘에서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다에 한 번 이렇게 반사돼서 얼굴로 오거든요. 낚시를 좋아하게 되면 잡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수시로 발라주고 있어요. 자외선이 이게 노화의 시작이거든요. 자외선이 우리가 아까 설명한 콜라겐을 파괴하는 직원 중에 하나거든요. 낚시장갑 손가락만 타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 온다, 온다, 온다. 왔어, 왔어, 왔어. 확실해, 확실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제가 잠깐 오라멘지네.